이번에는. 그래. 다 발라야 되는 거야. 다 발라야지. 됐어? 네. 파이팅. 어떡해! 어떡해! 오우, 너무 tired. 슬리핑. 어때, 어때? 잘하는데? 흘면 흐를수록 잡을 때마다 뭔가 이 두께를 더 하시는 것 같다. 뭔가 내 손으로 해주시기가 점점 힘들어서. 아 시원해. 아 감사합니다. 과자 역시. 잘 먹겠습니다. 먹고 싶냐? 전국이 뺏어가지고. 얘가 있으니까 빼요. 올해 초가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 초가. 올해 초가. 올해 초가. 올해 초가. 올해 초가. 안녕하세요 종국씨. 어제 물었잖아요. 유명과 켄지스가. 아. 아. 올해 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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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보니까 그거에 또 배워보고 싶어요 배워부터 연습하면 잘할 것 같아요 화이팅! 터질 것 같아 혈관 나오는 거 봐라 혈관 나와 이거 지금 손을 패는데 이거 방송 보면 아시지? 야 몇만 명 생긴다 지금 여기가 태백산맥 이 산킷을 골짜기를 지나 백두산맥까지 타고 올라가서 멋있다 재밌지? 풀어줘야 했어? 물을 한 손으로 못 짜먹겠어요 힘들지 퇴근입니다 어때요 형 가는데? 배웅 해줄래? 여러분 저는 멤버들한테 미안하다는 소리지만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형 형 같이 있기로 했어요 귀엽네요 저기 서있으니까 집에서 하는 어른들 학교 다니고 싶다 아 이거 갑자기 갑자기 진짜 조깃 조깃 맑은 머리 뭔데 신기한지 잘생기긴 했네요 제일 잘생겼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기긴 했네요 잘생기긴 했네요 잘생기긴 했네요 잘생기긴 했네요 아 진짜 잘생기긴 했네요 잘생기긴 했네요 잘생기긴 했네요 저희 집에 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하고요 찰칵 안녕하세요 아 살아가는데 물 먹자 물 먹자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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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특별 취향인가요? 특별 취향 메론맛과 딸기맛과 바나나맛 있어 뭐 먹을래? 아니 저 카메라 안나와 저는 메론맛은 먹겠습니다 메론이 제일 맛있어 아 그래요? 딸기맛과 메론이 있잖아 메론맛 현재의 수가 줄었잖아 메론맛이 제일 맛있어 마..맛이..맛있어요? 괜찮지? 네 바나나나 이렇게 내가 바나나 이렇게 뭐지? 가족 파티 한 것 같아요 뭐지? 형이 저한테 잘해줍니다 이거 중요한거죠 갑자기? 자기한테 잘한다는거 중요한거죠 자기한테 안 잘해준다 이런사람이 어.. 아니..임화생 멤버 전부 못보니 제가 25살에 연습생이 됐고 학교생활도 안하고 그냥 사회생활을 계속 꾸준히 한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항상 6명의 멤버들이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보고 느끼는 배우고 하는거는 거의 다 멤버들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형들 보면서 자극받고 좀 뭔가 저도 모르게 제가 많이 성장을 얼굴만 봐줄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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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눈 살짝 아래로 보면서 웃기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되게 아침 많이 가렸는데 B형이 그걸 깨줬어요 형들 앞에서 시킬 못하고 옷도 못 벗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형들이 저를 채워줘서 지금까지 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형들의 성격이 다 담겨있는 그런 인격 절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랑한거였어요 슈가영으로 썼습니다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정말 오래입니다 마지막의 말씀이 사랑한다 옆에서 같이 보고 울고 있었던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그래요 세도봤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도라마다 도라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 정국이 어떡하냐 갑자기? 하하하핳 아 난 걱정 좀 했어 약간 형도 걱정했어 너만 걱정했고 야 난 걱정 진짜 많이 했어 솔직히 진짜 솔직히 나는 눈물 좀 써놨다 하하하핳 아 찍혔어요? 아 안 찍혔어 화해지셨으면 써놨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부담 가지 말고 너 쓰고 싶은 거 다 써 부산에서는 이제 못도 모르고 자신감만 넘쳤는데 소를 낳아서 잘한 사람들을 보니까 충격을 먹은 거죠. 나는 우물하는데 개구리였구나 하고 음악적으로 생각이 깊어졌으면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 기회를 통해서 음악적으로 생각이 깊어지는 미션이었으면 하거든요. 지금 막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희 졸업식을 위해서 이 게임입니다. 여성명의 브러들이 브로드 가는 일 브로드 가는 일 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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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단이 왔어요. 형들이랑 같이 이제 나 졸업식 축하해 주고 이제 딱 상 받고 딱 졸업식 끝나면 딱 그거 먹으러 가야지. 자장면 먹으러 가야지. 꽃을 제가 먹으러 가져간 게 아니에요. 어 누가 먹으러 갔어 누가 휴강이 먹으러 갔어 그 흉내 한 번 내주세요. 송구씨 흉내 한 번 내주세요. 그 정국은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윤구아 오이 야쿠시다. 하하하하하하 제가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퇴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국아 정국아 알겠는데 코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윤구아 야쿠치 윤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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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윤구아 사랑만 아니었습니다. 정국이 이렇게 안 와가지고 윤구아 공정 오 대박 잘 안 와가지고 오 표정 중 롤 오 가자 야 저기 교실 가는데 야 입학식도 왔었는데 이거 이거 내가 꽃다발을 전해줘야 되는구만 해방이니까 졸업이 다가와 올해 기분도 올래 모든 학교생활 한글자막 한글자막 정국이 형 옆에 앉아 졸업 후에 넌 졸업 후에 나 우리 모두 다 눈물을 위하잖아 지금 이 순간 학교로부터 이젠 해방이니까 나 그래두웨이션 똑같은데요? 진짜 와 이거 봐 나 이렇게 생겼어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국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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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축하해 mentorship 태연 문 곳곳 adores 나 인지 우리 집 원 감사합니다.